아 자 아 아 아 그리고서 매주 해외의 문장 옆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경우 적군요 좀 고기 편하지 않아 다 이렇게 해서 뭐 많구먼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뭘요 되니 알 수 없습니다 nous 좀 против 합니다 뒤에 와서 공정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라고요? 크리티비티. 이거의 카피기 중. 그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기프트, 재능이다. 재능한 얘기는 뭐에요? 타고나 따라하는 얘기지. 그지? 이걸 학습되는게 아니라, 이건 물려받은 성분이고, 삼천적인 거고, 타고나는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김은 주어진, 여기 퓨기 좀 찍어주세요. 주어진. 김에 특혜한 김은 쓰여진 겁니다. 주는게 아니라 주어진거죠. 추 누구에게요? 추 전사 조심하세요. 퓨는 거의 없는 이랬기도 있고요. 아주 극히 두는 소수의 난듯이 있지. 중요한건 퓨가 하면 뒤에 복습영사를 써야합니다. 퓨가 됐던, 어프가 됐던 뒤에 복습영사를 써야하는 거 있지 마세요. 알았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대문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봐봐. 글의 역할이 딱 되어있지.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 이거 맞다? 아니다에 대해 나와야 할 말이야. 그죠.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물, 재능이 아닙니다. 라는 풀이 나와야 오늘의 사람은 없겠죠. 여기 바로 나오지. Is this really true? 이것이 정말로 41타이오라고 물어봤죠. 그죠. 답은 우리 보지 않았지만, 뭐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죠. Can't offer people. 일반적인 사람들은 Why do you and me? 너와 일부와 나같은. Why do you and me? 같은 이라는 뜻이지. 당신과 나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비커미티브, 창의적이 될 수 없는 걸까요? Can't offer는 저 동사 나와있으니까 여기 비일반동사, 동사에 번역을 써야 되는 거고요. 비동사 뒤에는 형사, 커미티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평범한 사람일까? 그래서 너와 나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창의적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 나오겠지. The following. 여기서 봐야 되는데요. 회전해보세요. The following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following을 딱 보는 수가 뭐예요? 얘는 복수로 보이나요? 단수로 보이나요? 단수로 보이죠. 그죠. 복수로 생각할 면차가 없잖아. S 보이든 붙은 게 없잖아. 근데 여기 동사 뭐 써있어요? 아마 써있죠. 이걸 좀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준 프린트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지만요. The following에 반복수가 다 가능해요. 알았죠. 문명을 보고 단수로 써도 되고 복수로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 보호자리 보시면 some examples라고 나와있고 보이냐. 그치. 예 때문에 복수동사 R을 썼습니다. 근데 following은 반복수 다 가능해요. 알았죠. is라 다 가능한데 동맥상 복수를 나타낼 때는 복수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을 썼다는 것을 보시고요. 자 다음에 떠는 것은 R, SUP, IGL해줘. 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앞에 성인사가 성이그지않돈스라는 독수이니까 텔에 S 붙여주시면 안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말해주는 우리에게 뭐를 해요? that-ia를 말해주는 텔은 4형식으로도 쓰이고 5형식으로도 쓰입니다. 4형식으로 쓰여가지고 누구누구에게 that-ia를 말한다. 그래서 해석보면 우리에게 that-ia를 말하는 몇가지 예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건지 우리에게 that-ia를 말해줄대. 뭘 얘기해주느냐? 창의성이란 것은 is not a matter-of? 이 문장은 check-in입니다. 서실력 딱. 이 문장이 주제해진 것 같아요. 그치? check-in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거야? 화면이 흔들리는건가? 화면이 흔들리는건가? 화면이 흔들리는건가? 그쵸? check-in이 왜 흔들리는건가? 그쵸? check-in이 왜 흔들리는건가? 자, that-ia를 말해주는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사댓입니다. 창의성이란건, it's not a matter-of talent or gift. 이거, or, 본격의 5입니다. 이거 하나로 보시면 되요. 알았죠? talent or gift. 재능, 이것도 재능 같은겁니다. 즉,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not a but b 구문이니까 이건 꼭 보셔야되요. 알았죠? a가 아니라 b, 이다. a가 아니라 b, 이다에서 b가 항상 주제면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래서 재능이란건, 창의별이라는건, 타분한 재능, 선물,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나, 여기 is, is 똑같아요. in the manner of perspective, 결정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지. 이, nourished, 길러진 바이머에 의해서, fashion과 heartwork에 의해서, 여기 빈칸 조심해요. 매운상. 됐어요? fashion, 열정입니다. heartwork는 열심히 일하는거죠. 노력이죠. 그쵸? 열정과 열심히 일하는거가, 노력에 의해, 길러지는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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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지사단에 항상 쉬웠잖아. 그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관점의 문제이다. 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을 보며, 저희들이 알 수 있을거라. 됐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인거죠. 이 글 쓴 사람은, 뭐? 창의료라는건, 탁월한게 아니야. 뭐?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전지 길러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마지막 문장 꼭 체크하시구요. 됐나요? 넘어갑시다. 아, 네. 마우스. 아, 어제부터. 빻대는 것 같아. 이런건가? 아, 진짜 왜그래? 다음이요. 공을 치러고 넘어갑시다. 자, You would. 너랑 아마 너, Thinkable 생각할겁니다. Using a pencil. 아, 여기 소재목 좀 체크하세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글의 공문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소재목이 함께 떠올라야 됩니다. 시험제 단도이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작지만, tiny, 하지만, shiny, 빛나는, 이렇게 돼있어. tiny는 작다이든, shiny는 빛나다이든, 작지만, 하지만 빛나는 것. 자, 그런거 봅시다. You would. 너는 아마도 뭐 할겁니다. 여기 뭐가 할 것이다. 나는 추측의 조동사입니다. 오늘은요. 너를 아마도, Thinkable 생각할거에요. Use a pencil.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겁니다. To write. To write. To write. To write. 쓰거나, or, draw. 그리거나, 뭔가를. 뭔가를 그리고, 뭔가를 쓰기위해서,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아마도 너는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우리 뭔가, 그리거나 쓰면, 연필을 쓰면, 그치. 당연히 이거 하기위해서는, 연필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겁니다. So, You might not imagine. 너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A pencil. 연필인데, actually, 사실상, being a creation itself. 연필이, 실질적으로, being, 단단한건. 이거, 수시록부로 봐도 되는데요. Imagine 다음에, 목적을 쓰고, 목적의 보호자리, 이거, id 썼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수시록부로 봐도 되구요. 선생님은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Imagine, 목적은, 목적의 보호자리에, i and it 씁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목적 보호자리입니다. 됐나요? being 좀 체크하세요. 됐나요? 자, 너는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연필이 사실상, being 뭐 뭐 라는걸, a creation, 창작품, itself는 그 자체라는 뜻인데요. itself는 살짝, 바로 보고 하세요. 제기내용사는, 두가지 용법이 있는데, 강조정법이 있고, 제기적 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해서 말게요. 생략이 가능하면, 강조정법이고, 생략이 불가능하면, 제기적 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itself는, 생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 과적이요, 문장성분에 전혀 지장주지 않으세요. 해석도 전혀 지장주지 않아요. 이거는, 강조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넌 항상 못할거야. 연필 그 자체로도, 실제로, being, 뭐가 될 수 있다는거,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거, 너랑 상상 못할것이다. 됐어? 그래서, 누구를 강조하려고 해요? accretion 강조하기에서, 쓴겁니다. 연필 그 자체로, 뭐가 될 수 있다는거, 창작품이 될 수 있다는거. 우리 연필은, 뭔가 쓰거나, 그릴때 쓰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로,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니. 그렇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여기, 이렇게 쓴거죠. 여기, being, I, 조심하세요. 알았죠? 됐나요? 애초하네요. We, accretion, accept. 그 다음은 갑시다. In fact, 연필으로 좀 체크하세요. 사실. 연필 끝 자체로, 충전물이 될 수 있다는거. 됐어? 그거에 대한, 얘가 열서부터 시작합니다. 알았지?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되는지, 문장 키워로 조심하시거든요. 알았죠? In fact, 사실. a man, ed 좀 체크하시고, named. 이름붙여진, 달튼, m, b, a, t. 라고 이름붙여진 한 남자가, a man, look that, 봉사합니다. 보았습니다. 엔펙 맞춰마세요. look at이 못합니다. look은 보이다의 뜻이야. 알았죠? 봤습니다. 어, 연필으로 봤는데, 연필을 up, look at a, s,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art, 예술로 봤습니다. 연필을 예술로 반주해 봐요. 연필을 그냥 3년 도구, 그림 3년 도구가 아니라, 연필을 자체의 예술 도구로 보다는 얘기에요. 된다요? look at a, s, b 입니다. not just a means, 여기 mean의 s 좀 체크하시고, 여러분은 mean 화면 의미하다 말은 좀 알고 있는데요. 윈 쓴 수단 방법이라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ot just a means, 뭐가 아니라, 여기 s, 여기 s. 여기 s. 이건 병렬입니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연필을 예술로 봤다, 연필을 수단으로, 가 아니라, spreeting it, 그것을 만들어 내리기 위한, 그것을 만들어 낼 수단으로, 무엇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있는 것 봐. 왓츠 리그. 그냥, 중요하다고. 알았지, 계속해서 예술을 만질 수단으로써가 간지 아니라 뭐? 연필을 뭘로 받았다고요? 연필 자체를 예술로 간주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숭비를 조심하세요. 알았죠? 이 부분이요. 영접 조심하실게요. 알았지? 중요하다. 그래서 look at ASB, not just as a means of hope. 그리고 means에서의 숭비부분은 큰일나? 그래서 mean의 숭비부분의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딱 보고 천진기의 이름이 슬픈데요? 복수전해요. 네? 어가 몇 표요? 이러면 안돼. means 자체가 단어가 아니야. 알았죠? 수단. 됐냐? 복수형 아니야? 알았죠? 그 다음은요. 예술의학자의 숭비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본 걸까요? 다우티란 사정은 what's like most of other sculptors? 다우티란 사정은 what's like most of other sculptors? 다른 대부분의 조각가들처럼 달트는 what's like most of other sculptors? 달트는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조각가들과 같았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여기 조치까지. 네. 네. 재작년인가? 고2 6월 모의고사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잠깐만요. 우리 대시라는 놈은요. 전치사하고 컨바를 졸라 싫어하십니다. 앞에 전치사하면 안되고요. 컨바하면 안돼요. 알았죠? 근데 대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딱 두 개예요. 뭐예요? 인인하고요. except. 이거 두 가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닛이 오게되면 이건 수업처럼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군요. except. 은 뭐뭐를 제외하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닛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모의고사에서 그때 어떻게 나왔냐는 게 인닛 앞에 있는 게 딱 서운 뒤예요. 뒤에 주어를 빼고 봉사 나오고 목조가 나왔어요. 됐나요? 잘 들어야 돼. 근데 됐은 전치사가 못 오는데 전치사 인이 오게 되면 이 됐을 뭘로 보냐 하면 접속사라는 거예요. 접속사라는 얘기는 뒤에 완벽한 문제예요. 이거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여기 왔을 때 앞에 인이 오게 되면 이것만 접속사로 보게 되고 뒤에는 완벽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의 답이 바로 예였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보면 안 됩니다. 알았지?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게 뭐가? 키, 주어, 월퓨드, 동사, 월퓨드는 자동사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의 완벽한 문장입니다. 알았죠? 뒤에는 수식으로 바로 묶으시면 됩니다. 전면물에. 그니, 인덱 이거 됩니다.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활한 점에서. 그가 작업했다는 점에서. 위드워를 가지고. large objects. 큰 물체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야호트위라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제각관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 해요. 알았죠? 큰 물건 만드는 거 좋은 거 그랬습니다. 인덱 조심해. 알았지? 인덱만 그래. 알았어. 앞에 접속사 못 옵니다. 알았죠? 인덱 꼭 체크하시고. 뭐 말하는 점에서. 아예 수고처럼 배우세요. 인덱. 뒤에 완벽한 문제. 다음은요. one day. in his Chinese however. however 들어가니까 내가 뭐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장 띄워로 피우시면 하는거죠. 맨 처음에 유행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조각과 똑같다고 했지? 그치? 그 문장 가지고 조각했으니까. 하지만. in his Chinese. 20대 어느 날. 여기서 문장 시작. 그는 saw. 봤습니다. the beauty. 아름다워로 봤다. in small living things. 작은, 살아있는 물건들.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좀. 원했어요. 뭐하기를요. to share. 공유하고 싶었어요. 뭐를. 이러한 관점을요. with the others.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야 이거 봐봐. 얼마나 힘들어. 작지만 너무 힘들었니. 이거 내가 나간 생각하는거 아니잖아. 내게 또 생각하지. 이러면서 공유하고 싶었다고 해요. 알았죠. perspective라는 다 나와주세요. 관점입니다. 알았죠. 정교수업 시간에도 이거 얘기해주는 건데요. perspective는 관점이라는 뜻도 알아주셔야 되고. 미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원금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관점입니다. 알았죠. 관점이라나. point of view를 얘기할거죠. he saw. 그런거 봤습니다. up and saw. 그러다가 연필을 본거에요. 어디 연필이요.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봤고. 이거. 여기도 체크해놨지만. saw. picked. 그 다음에 started. 동사 3개가 분명하게 연결됐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동사의 과와형 3개에요. 어느 날 그린 책상에서 연필을 봤고요. 여기 picked it. 이 시간을 킥하면 연필 얘기하는거야. 연필을 pick up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킥은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필이라고 그랬죠. 대명사 이수어 받았으니까. 가운데에. 이거 pick up 있으면 틀린 사이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운데에. and was starting 시작했습니다. harming it's red. 이거 red. mid라고 읽으면 등사에요. 이 끈자의 뜻이잖아요. 근데 red라고 읽으면. 여기서 소유격 나와서 명사가 되는거죠. 그중 명사에. 명사일 때는 red라고 읽고. 연필을 싫은 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 연필씨 앞에 나와있는 문자님. 그치 그거. 남이라는 것도 알아보야돼. 알아서. 낙도 red라고 읽어야 된거죠. 그 연필의. 연필씨부분을. curving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start는 뒤에. ing나. 적정사. 아모라운사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신을 안써도 됩니다. 너 시험들 바꿔서 안 바꿔서. 너 시험들 바꿔서 안 바꿔서. 빨리 앉아. 시험들 있어 없어. 빨리 시간 없어. 아윤씨. 네. 우리 같은 유시대에 자꾸 이럴래요? 수빈이 높은 거 왜 한 번 바꿔서. 네. 뭐. 네. 시험들 왜 한 번 바꿔서. 왜. 아니. 자꾸 이상오면. 언제 좀 정하나 좀. 왜 그러냐. 시험들 언제 바꿔서. 빨리 이겨봐. 다음 시간에. 맨날 다음 시간에. 미안하지. 오늘 앞에 졸업할 때 안 봐야지. 넌 그리고 오늘 앞부분 못 듣는 거 얼마 안 되지만. 너때문에 기다렸어. 애들이 다 낼 수 있잖아. 너네 둘. 너네 둘 겸에 몸씩 계속 기다렸어. 다음에 올 때. 아이스크랑 한 번. 얘 줘. 너도 마찬가지. 알았어. 써주라. 빨리 써주면 된다. 범주야. 아이스크랑 안 써주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111 19에. 알았잖아. 갑자기. 죽여버려. 스프링도 무조건 갖고 다니시고. 그 다음. 시험 중으로 바꿔. 넌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험지 안 가져오면. 똑같이 돌려보는 거야. 알았어. 갖고 와. 야. 복사한 거 바꿔야 돼. 그 때. 알았지. 다시요. 그는. 그의 진성인 연필을 바로 맞고. 그것을 주워들었고. 애니고. 스타트. 무화하기 시작했다. 털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필의 신 부분을. 그냥. 그 다음. 위드. 뭐를 가지고요. 소잉 리더. 바느질 바늘입니다. 소잉이. 바느질하다. 이제 써봐요. 알았죠. 바느질. 바느질. 바늘을 가지고. 앤드. 베리. 매우. 샤프. 날카로운 브레이드. 칼날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됐나요? 첫 번째 봐요. 바느질. 바늘. 바늘 있잖아요. 보고. 대답. 매우. 날카로운 칼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위드. 가지고. 연필의 신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작품 본 적 있나요? 직접? 나 이거 직접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일이 나오던데. 앞에 연필 신 부분 있잖아. 연필 신 부분을 조각해. 조각해가지고. 확대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팀장. 조각돼요. 이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못하죠. 던져버리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사 세 개 변명을 해볼되고. 꼭 보시고요. 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왜? 여러분들 연필 써봤으니까 알 거냐. 연필 신은. was very fragile. 어휘 조심. 매우 fragile 했습니다. 연약한 이란 뜻입니다. 알았죠? fragile. 발음 조심하세요. 이거 발음을 해볼 때. 프레킬. 프레킬이야. chill. 알았지? 프레킬. 연약한. 그래서. 연필 신은 매우는 연약했군요. and of easily snapped. 너무나 쉽게. 어. 툭 부러지거나. 올 때는 브로그. 깨졌습니다. 스냅이라는 것을 체크하십니다. 스냅은 뜻이 여러가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들은 책에도. 거기 바로 나와있을 겁니다. 스냅이. 책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아래 어디 한번 봐 보세요. 스냅은 스냅든 스냅든 하고. 거기 밑줄 쳐 있는거 보이죠. 덥석 물다. 움켜지다. 딱딱거리다. 찰깍 닫히다. 뚝 부러지다. 우리가 사진 찍을때도. 스냅사진 찍을때도. 이게 하잖아. 그 스택이야. 여기서는 뚝 부러지다. 했을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쉽게 뚝 부러. 저. 죄송합니다. 어잉.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자. 연필식은 매우 연약했고. 쉽게 부러졌고. 5월 동안 브로크 깨졌습니다. 됐나요? 지금 동사. 이거 과거형입니다. 지금 이게. 잠깐만.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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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이야? 이거. 이거 근육상으로 가야 되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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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 거기에 떠났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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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즈가 V1. 스냅크가 V2. 워즈가 V3. 라고 붙여야 되는데. 했나요? 이거 동사. 과거형입니다. 워즈가 V1. 스냅크가 V2. 워즈가 V3. 지금 과거. 동사 3개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넌 섭진이 너. 방금 왜와냐? 공부 안하냐? 공부 안하냐? 공부 안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공부한다는 일이래? 공부하는게 이상한 점수야? 아무튼 다른 시험에 보면 남길 겁니다. 알았죠? 알았어요? 자. Easily snapped or broken. D3입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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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엄만 말일 때에요. 그가 applied piece source. apply는 각각 대다의 뜻입니다. 적용하다. 그의 도구를 적용했을 때. 즉 뭐야? 도구를 가지고 그걸 조각하려고 할 때. 연필 좀 얼마나 약한지 알죠? 그쵸? 근데 그걸 조각하려고 했더니 쉬운 길이 아닐 것 같지. 그치? 프레치라는 어휘 꼬아 가라고 하세요. 연약한. 그 다음. 세트. 이 강화도 알아주시고요. 잘 안 쓰는 단어야. 알았어? 브로우저 다 했을 때. 과바형. 그 다음에 브레이크. 과바형. 브로우스는 거고요. 됐나요? 동선생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넘어 봅시다. 그 다음은. 스컬팅. 조각하는 것. 분명사 추억. 단수칙은 뭐지? 여기 있습니다. 조각하는 것. 리듬. 뭘 가지고. 그렇게 타행히 작은 도구를 가지고. 언더레드. 연필심에다가. 전사 좀 조심하시고. 연필심에다가. 그렇게 작은 도구를 가지고. 조각하는 것은. was a hard work. 딱 세기기였습니다. and 이거. it took. 이거. it. 빈칭조로 보시고요. 시간 얘기한 겁니다. 누가 너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걸리다. 라는 검사 쓰는 건. 테이크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투크 써야 되고요. 믹스. 몇 주. and it was some time. 때때로는. 몇 달. and it was 때때로는. years of concentration. 몇 년에. 집중력이 걸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리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 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힘 조금만 들어가면. 연필이 뚝. 그럼 다시 해야 되요. 그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몇 주. 백대로 몇 달. 그리고 years 까지. 몇 년에 뭐여. 집중력이 걸렸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이요. however. 연결로부터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자. 내가 여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연결을 써있으니까.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장 퀴롭 해주시면. 그죠? 연결을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꼭 봐 보세요. 이렇게 힘든 작업이. 힘들게 작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해냈다. 이런 말에 들어가야 되겠죠. slowly. 천천히. and steadily. 꾸준히. improved. 형상시켰습니다. 그의 테크닉. 테크닉을요. and the change. 동작이 두 번째입니다. turned. 바꿨습니다. Turn A into B. 공을 알아야 영작할 수 있죠. 그의 inspirations. 열감. 영감들을. pieces of artwork. 예술 작품들. pieces of artwork. 예술 작품들. 예술 작품들로. 트랜을 바꿨습니다. 트랜을 바꿨습니다. 그냥. 그 다음. from. a to b. 부문 알아보시고요. 뭐에서부터. 뭐의 얘기까지. a farmhouse. 농가에서부터. a framing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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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뭐에. 그 한 연필. 한 연필은. 바로 그 끝에다가. 모든 것. 즉. 농가에서부터. framing hammer. a framing hammer. a framing hammer. a framing hammer.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각했습니다. 우리.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목적어자를 채취하고. 말해봅니다. 됐나요? anything that. 로 바꿨을 수 있어요. 알았죠. 없다는 것이라든. 그 다음. a means of writing. 글을 쓰는 수단이. turned into. 바꿨습니다. turned into. 바꿨습니다. an object of wonder. 경이로운 물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단이. 연필이. 연필이. 연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술품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wonder. 경이로운 물건으로. 탈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darthony took a new perspective. 여기에. 빈칸 조심. 내용상. 됐어? 얘 지금 뭐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싶은거죠? 이거. 새로운. 알았냐. 관점을 바꿔서. 예술품으로. 바꾼거지. 그치.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글 나왔을 때. 뭐 나왔었잖아요. 창의력은. 모든 사람들이. 탐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첫번째 예시야. 이해드냐. 첫번째 예시. 즉. 창의력은. 개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첫번째. 뭐에요. 새로운 발전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창의력.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알았죠. 이 점수 마세요. 빈칸. 얼마쯤 될 수 있어요. 알았지?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발전을. 취해. 됐어? 어. 제일 중요한데요. 다. 아예. 본문 3. 가봅시다. 자. 몇몇사람들은. 몇몇사람들은. 두번째 예시가옵니다. 지금 앞에 무엇을 썼어요? 창의력은 타버놓은게 아니야. 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는게 아니야. 우리 일발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어. 그 다음에. 다 같은에 대해서. 연필신. 연필을. 뭔가 창조해야 되는 걸로 만든게 아니라. 연필신. 연필신 자체를 예술품을 만들었다. 지금 내 얘기해서가. 두번째. 몇몇사람들은.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ir body parts. 그들의 신체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tools. 뭐로써요? 도구로써. For. 뭐를 위한. Creative art. 창조적인 예술품을 위한. 도구로써. 그들의 신체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아까 연필신 조각해가지고. 예술품 만든거 아니야. 이제는 뭐. 신체 일부분을. 창의적인 예술품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By the moment. By the moment. 이 부분. By the moment. By the moment. 움직임으로써. Dem. Dem이 가르친간. Their body parts. 가 되는거지. 복수라서. Dem을 받았습니다. 알았죠? 몸의 일부분을. 움직임으로써. In. 이 어미 조심. Imaginative ways. 창의적인 방법. 그냥 해봐봐. Imagi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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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배우사가 3개나 있어요. 됐나요? 이 나라 썼어요. 어미 조심하세요. 바로죠. 상상의. 또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라는 식이요. 밀밀. 위숙이 풍부한. 이라는 식이요. 밀밀. JPA를 붙었으니까. 뭐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란죠. 상상 강화라는.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자리에 대해서 써주십시오. 이건. 상상의. 혹은. 상상력이 풍부한. 형의. 얘가 상상의. 가상의. 약간의. 가상의. 가상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상의. 가상의. meme. 이미지 너브는. 뭐 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상상할 수 있는. 이건. 어휘 조심하라 우리 방문에 이런 거 썼다. Imagine that TV. 됐나요?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으로 몸을 움직임으로써 됐어요? 어휘 조심해. 다음지요. From the right elephant. 여기 해석 좀 어려운데요. 알맞은 각도로부터 A hand. 손은 can be seen. So basic. Can be seen and seen. 여기다가 원래 문장 저건 뭐였냐면 C A S B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해요. 됐나요? 근데 이걸 뭘로 바꾸면? 수성태로 바꾸면 A 앞으로 빠지고 C는 B SIN이 되고 S B가 방문에 돌아오죠. 그날 Be seen as you. 이해 됐냐? 그래서 구문 방법에 대해 알아줘요. Two soccer players. 두 명의 축구 선수로 손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두 명의 축구 선수? 두 명의 축구 선수로 경쟁하는 축구 선수. 경쟁하는 축구 선수. For a ball. 공입니다. 공에 대해서 경쟁하는 두 명의 축구 선수로 한 손 하나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Or 또는 A sprinter. 단거리 선수입니다. Anxiously. 아주 초조하게 Waiting. 기다리는 단거리 선수. 그래서 Wait for 여기서 체크해봐. Wait for 명상 축구 선수. 뭐를 기다려? Starters gun. 단거리 선수만 제일 기다리는게 뭔데? 땅! 이거잖아. 이게 Starters gun. 글쎄요. 그 총이 To fire 발사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단거리 선수로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S 모아듯이 S 다운의 EDI 이거 별표예요. 눈법의 문제 정말로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처럼 In any reality works Any reality의 작품에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듯이 출발총이 발사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단거리 선수 또는 축구공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두 명의 축구선수로 손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밟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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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지게 그 말입니다. 나 봐봐. 이거 용작 크라면 용작 크면 용작 크면 이 문장 체크하세요. 어법 조심하시던가 아니면 용작 조심하시던가 됐어요. 그 다음이요. The Innovate Artist Vito Neaniahe 라는 이 사람은 Can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Amazing 아닌지 놀라운 현상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드 뭘 가지고 그의 손 예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명하려고 이거 얘기했네요. 이 사람의 작품 먼저 얘기했고요.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손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알바틴 각도에서 오면 축구문을 얻고 경쟁하는 두 명의 축구선수 또 다른 각도에서 오면 뭐 청소 운동만을 기다리고 있는 단거리 선수 이렇게 모일 수 있답니다. 손까지 그 다음이요. He is an artistic experiment with the hands 손을 가지고 그의 예술적인 실험들 손을 사용하는 그의 예술적인 실험들 손을 사용하는 199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왜? 1990년대가 언젠데? 뭐 할텐데? He started 그가 시작했을 때 To use 사용하는 거야 Body 몸을 Body painting technique Body painting technique 사용하기 그가 시작한 때인 1990년대에 손을 가지고 하는 아주 예술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A variety of course A variety of 다양한 various 다양한 목적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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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광고 광고 그리고 전시회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이요. He was an art major 그는 major 명의 전공의 뜻입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전공 뭐 할래? 할 때 그 전공입니다. 그는 미술 전공이었고 And He is interested 그의 흥미 이 A variety of protection 야생동물의 보호에 대한 그의 관심이 리드의 방안을 레드 이끌었습니다. 여기 군문 좀 보세요. 알았죠? 오영식입니다. 이끌었다 목적을 키 그가 뭐하도록 그가 뭐하도록 그가 뭐하도록 To be increasing me 부사니까 바로 살짝 묶어서 필요없고 To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관여되도록 어디 어디에 몰두합니다. 핸드몬스 핸드몬스 핸드몬스에 계속해서 정차 관여할 수 있도록 몰두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도 어법조심 히 합니다. 통말로 중요 첫 번째 번 read 목적어 축정사 축정사 다음에 히 콩 봐두세요. 알았죠? 여기 부사 세입입니다. 그 다음 비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 그 동물들, 손으로 그가 만들어낸 동물들의 락 보였습니다. 룩다운에 효능을 썼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얼리스틱이라는 효능을 썼어야 합니다. 손 위에서 그가 만들어낸 동물들은 보였습니다. 너무나 보였습니다. 너무나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에서 후에폭 체크. 어느 누구라도. Look at them. 그것들을 덜어본 어느 누구라도. 된다야? 된다는 건 동물들이죠. 그쵸? Animals를 만든 말입니다. 저 앞에 서자야 되니까. 그 동물을 덜어본 어느 누구라도 may not realize at first. 처음에는 리얼리스틱.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했냐? 대척속사. 뭐를 못 깨닫아? They are. 그것이 단지. Painting hands. 손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실제처럼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장 동작 조심하세요. 아무튼. 손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려진 겁니다. 손에. 되니.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면 손까지도 안 해. 네. 그럼 목요일날. 이거 보호 분석하는 거 보셨나요? 해석? 네. 전부 다 볼 겁니다. 네. tó고 네.